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네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방송 1부와 2부 사이에서는 몇일일까요? 음 한 5분? 아니 아니 올라오실 아 하루일겁니다 하루? 우리는 5분도 안 지났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 보면 참 재밌다니까 진짜요? 청취자의 의견으로 이번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찔러님의 의견부터 시작할 텐데 네 오일선님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고찔러님께서 야외에서 이동 중에 방송 올라온 걸 확인하는 바람에 뜻하지 않는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알파고 열풍의 바둑이 이슈가 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이세돌 구단을 저격하려고 만든 물건일지도 모르고 겨우 5판 대국한 걸로 승패를 따지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어쩌고 저쩌고는 결국 정신 승리하는 꼴이니 넘어가고 전 전세계 바둑기사 중에 콕 집어서 이세돌 구단이 대국 상대로 나왔다는 점에서 뭔가 뿌듯했습니다 또 하나는 대국료 부럽다 대국료 받으신 거예요? 네 우승 상금을 못 받으신 거고 대국료는 그냥 한 판에 1억 몇 천만 이야 어찌다 부럽다 진짜 근데 이게 말이죠 뭐든지 어떤 분야에서 국내도 아니고 그건 그래요 세계 탑이잖아 맞아 맞아 확인 근데 뭔가 1억 받고 그 전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라 그러면은 받겠어요? 난 안 받을 것 같아 아니지 근데 이게 주목을 받함으로써 이제 또 그 다음에 뭔가가 더 생길 수 있는 그러면 또 근데 이분이 워낙 다 전세계 주목을 원래 받아왔었으니까 이미 뭐 유명하신 분이니까 네 아니 그래도 궁금해요 나? 응 작가로서? 아니 뭐 어쨌든 어쨌든 아 나는 별로 나도 안 받을 것 같아 그래요? 야 근데 너는 너무 많이 알려줬어 뭐라 딴지 해보치면은 영광검색어에 이름이 떠요 어 그러니까 넌 이미 늦은 것 같아 그냥 받아요 더 알려주는 편을 택하는 걸로 네 어쨌든 지식으로 슬퍼하는데 아 네 아 이세돌구단이 참 바둑과 더불어서 네 인지도음이 주목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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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되게 지자체 홍보대사나 이런 걸로도 되게 많이 들어온데요 음 저는 그냥 이세돌 구단이 개인적으로 참 여기서 팬이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민망한 거예요 사실 제가 그동안 바둑관심을 가지면 얼마나 가졌다고 그래도 이세돌 구단은 그냥 응원은 하고 있어요 심정적으로 이번에 허재랑 몽백합배라고 오판 3승에서 아쉽게 2승 3패로 응원을 기사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분도 저랑 동감인데 바둑기력이라고 하나요? 연차가 엄청 많이 되신 분이잖아요 이미 세계 탑에도 가보셨었고 지금은 한국 랭킹은 박정환 구단 1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알파고아의 대걸로 통해서 뭔가 자기 새로운 동기부여랄까요? 새로운 영역에 뭔가에 딱 열정이 생겨서 그래서 바둑이 원래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살짝 떨어지면 다시 되찾기가 되게 어려운 영역에 계속 감을 유지해야 돼요 나이도 나이야 이게 진짜 알잖아요 하루 종일 진짜 수계산하고 이런 걸 많이 하면 정말 나중에는 정말 체력이 떨어져서 다시 나이를 많이 드시고 나도 힘든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해성처럼 등장해서 휩쓸고 다니던 나이대가 점점 연배가 낮아지잖아요 허재도 이제 20대 초반인가 그런데 이세돌 구단도 어렸을 때 이미 다 20대 때 막 난리가 났었고 그런 거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재기하는 모습 알파고아의 수가 바둑계 패러다임을 뒤집었다고 하는데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정말 만화처럼 이세돌 구단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찾지 마시고 그냥 바둑으로 다시 한번 뽐떼를 커져 자꾸 입 터는데 내가 더 잘 탄다 커지 막 트위터에서 막 그러거든 알파고랑 이세돌 얘기했는데 내가 이세돌한테 어? 뭐야? 몇 승 몇 패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거예요 이세돌 그분이 팬이 많은 게 태도가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옛날엔 중국 사람한테는 이세돌이 커지었던 시절이 있어요 깐족깐족 가려가지고 깐족을 너무 자신감이 넘치니까 이세돌 구단은 뭐 어록 많잖아요 맞아 맞아 자신이 없다 질 자신 맞아 맞아 너무 멋있어 내가 못 이길 리가 없지 않나 그리고 막 잘 두는 바둑기사 막 이렇게 이름 넣어다가 중국기사 한번 콕 집어서 어? 그들 한번 빼고 아 워낙 근데 그게 매력 있지 않아요? 그럼요 책임지는 자신감은 네 이세돌 구단이 그래서 뭔가 한 번 더 막 그 한꺼풀 더 벗겨냈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벗겨냈 더러운 인간데 더러운 인간데 더러운 인간데 더러운 인간데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찔러님의 의견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모르는 오빠 동네 아는 오빠의 반대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갑자기 박새롬이한테 궁금하겠는데 오 네 네? 그때 조용히 뭐지? 뭐죠? 나중에 이야기 뭐야 네 동네 모르는 오빠님 하연입니다 네 청취자분이셨다고요? 네? 청취자분이셨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물어보려고 그런데 편집이야 하면 되니까 알겠다 알겠습니다 동네 모르는 오빠님 네 방송 중에 말한 러닝 어플이 런타스틱 맞나요? 맞나요? 그때 기부되는 어플은 아 네 제가 이거 보고 한 번 찾아봤는데 빅워크라는 어플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이분께서 정말 우연히 7년 만에 운동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공원을 달리러 나갔는데 시스케를 들으면서 세 바퀴째 1.8km를 돌다가 무의미하게 뛰지 말고 기록이라도 남기자는 생각에 플레이스토어에서 추천 앱 런타스틱을 다운받았습니다 이것도 유명하죠 그 순간 방송에서 누군가 이 어플을 얘기하네요 덜덜덜 저입니다 뭔가 운명해 그러니까 뛰면서 들어서 성년님인지 오이님인지 모르겠네요 성년님이 어때요 아는 오빠 되겠다 제 몸이 저질이 된 것이 예전에는 4,5시간씩 계속 뛰었는데 어머나 이게 더 저질 같은데 이게 가능한 게 더 저질 같은데 지금은 6바퀴 3.6km에 지지쳤습니다 아 이정도 바퀴수는 욕심이 없고 속도나 점점 붙여야겠습니다 3.6km 뛰는데 한 얼마나 20분? 30분? 아니 3.6km면은 보통 한 40분 걸으면 되니까 한 30분 뛰면 이 정도냐 아니요 뛰는 건 그거보다 이분은 왠지 좀 잘 뛰는 분이실 것 같아가지고 많이 뛰신 분인 것 같아요 네네 한 20분이면 뛰실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하다 어떻게 4,5시간이 뛰어 원래 2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잘 뛰는 사람들은 10분대로 끊을 거야 10분대로 옛날에 100m 몇 초 했어요? 난 빠르지 않았습니까? 저 되게 느렸는데 100m? 자 이 중에서 16초 미만 있어요? 없어요? 아 됐어 기억이 안 나 19초 남았나? 서로를 위해서 얘기하지 않았나 자 TN님 소개해 주시죠 네 TN님 이번 이재돌과 알파고의 대국은 참 여러 채널에서 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JTBC 정확히는 JTBC3에서 이번 대국을 중계한 것은 그냥 광고 수익 보고 했나? 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셨고 이 사진을 보시면 한국기원 총재가 알파고를 대신해서 데미스 하서비스 딥마인드 CEO에게 우승 트로피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윈 문장이 뭔가 어색하다고 느끼셨다면 정답입니다 딥마인드 CEO는 이름을 표기했으나 한국기원 총재는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이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기원 총재는 유명하신 분이죠 네 한국기원 총재는 홍석현 씨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분 맞습니다 중앙일보 회장이자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회장 홍석현 씨입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주인공이죠 아 그래요? 그 홍석현 씨 조사받으러 갈 때 그러니까 직원들이 미치해 네 물론 홍석현 회장과 JTBC의 바둑 중개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거나 하는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또 회장 한 명의 취향 혹은 입김에 의해 방송 팬성이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됩니다 결론 내지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역자면 엮을 수 있고 안 역자면 안 엮을 수 있는 거라서 약간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JTBC에서 이 바둑 1국부터 5국 중에 몇 국 몇 국을 중개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1, 2, 3국 1, 2국 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랄까 그냥 중개하는 데서만 하고 이렇게 큰 관심 없는 분위기였다가 그냥 4, 5국쯤 가니까 아 이제 안 거야 방송선한테 대한민국의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5국은 거의 모든 곳에서 중개했어요 지상파에서 지상파 3사에서 다 했고요 뭐 바둑TV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그리고 막 TV조선도 몇 국부터인가 했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어 바둑 경기를 이렇게 3사 동시 중개했던 적이 있나 싶어요 없죠 옛날에는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막 그 뭐야 저기 그 응시배 같은 거 이제 막 조은연구단이 우승해서 카포레이드 하던 시절에는 아마 했을 수도 있는데 확인을 못했으니까 어쨌든 근래 2000년대 이후에 이런 주목은 이 정도면 거의 저기 우리나라 월드컵 본선 정도 가면 지상파 3사에서 동시 중개하거든요 거의 축구 경기 느낌이었어요 아니면 이제 리우올림픽 가면 이제 뭐 펜싱 금메달 결정전 이 정도 돼야 동시 중개하는데 하여튼 엄청 몰렸어요 그래서 JTBC가 이걸 중개한 게 단순히 홍석현 한국 기원 홍재겸 회장님 어떤 입김 때문인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 하사비스 이 형도 대단한 형이에요 하사비스 형? 이 형이 친한 형 같네요 이 형이 엄청 똑똑한 형이네요 동네 아는 형 천재 천재 그렇군요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했더라고 그 저기 경력 같은 거 보니까 네 아 딴지마켓을 채용하고 싶어요 오 맞춰줄 수 있나 디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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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라 리뷰 요원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 왜 그래요 아 그렇죠 아무도 뭐라 안 했어요 혼자서 찔렸어 읽으세요 섹스님이 남겨주셨어요 섹스가 죄냐 섹스가 죄냐고 네 제가 아닙니다 네 다음 메모리님 소개해 주세요 아니 너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물어봐서 아닙니다 아니 홀쩡님이 다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아니라고요 지난주에 섹스님 섹스는 제가 아닙니다 섹스는 섹스죠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아 나는 갑자기 올리셔가지고 뭐지? 이랬는데 그렇군요 죄는 아니죠 다만 약간 왜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사랑해 할 때 부끄럽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말하는 게 그건 좀 다른 거 같아요 그냥 아닌 것으로 다들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메모리님입니다 네 메모리님 홀쩡님아 짤순이는 역차별 그런 게 아니고 86년경에 제품이 나오면서부터 그냥 그렇게 이름이 붙은 덕 오케이 하셨는데 이 다른 분 댓글 다신 거랑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 이름 붙은 거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약간 80년대 중반이고 이 순이라는 걸 붙였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 빨래는 여성친화적인 이름의 장명 자체가 그렇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짜이스 그렇습니다 한일에서 나왔었군요 짜이스 아 그래요? 그 사진 보여주셨어요 그 사진 보여주셨어요 그 사진 보여주셨어요 그 사진 보여주셨어요 그렇군요 네 다음 등번호 9번님 아 근데 이거 등번호 9번이지만 네 난 이렇게도 읽긴 해요 등번 호구번 그렇게 읽어드려요 그래야겠다 우리식으로 등번 호구번님께서 전에 다 들었던 에피소드들이 갑자기 20개 한 번에 다운로드가 뜨길래 팟캐스트 구독 해지 버튼을 누름 아쉽습니다 안정화된 것 같으면 그때 다시 구독을 누릴게요 이게 아까 박사람이가 얘기했던 그건가요? 클립미스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구독하십시오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팔똥 말고 네 그른거 엄따님 나 사실 무슨 소리 했는지 듣지도 못했는데 그냥 웃고 있어 아 그래요? 구독이라고 해서 팔똥 아 이런거 하면 안되겠지 이런거 왕따의 지름길인데 네 고급 아재객으로 해야겠어요 다음 제가 소개할게요 그른거 엄따님께서 소비간증 롯데가 의외로 정직한 기업이더란 지난달 중순께 어머니께서 부록을 넘긴 아들의 생일을 맞이하야 부록이 너무 모으셨군요 장난감이라도 살아시며 금일봉을 하사하셨습니다 야 어머니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부록을 넘긴 아들한테 생일이라고 용돈을 주시는 어머님은 흔치 않네요 그래서 내심 금수젓인가 우리 엄마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인가 그래서 내심 왕 게이득을 외치며 뭘 살까 고민하다가 자유게시판에서 플로리에옹이 올린 레고 테크닉 조립기를 보고 저도 이거 봤어요 어 그런가요? 이거다 싶더군요 장난 아니에요 이거 롯데 계열사인 토이저러스몰에서 레고를 하나 질렀습니다 와 55만원 이야 헐 별 생각 없이 응모했습니다 섹시의 말을 빌자면 이런 거 다 짜고 하는 거다 약 2.7초 숨이 멎는 듯 하나 받았다고 그런 거 엄따님도 참 풀없습니다 많은 그런 거 엄따님도 젊은 분인 줄 알았는데 부록을 넘기신 두 딸과 가정이 있으신 분이군요 부록이 젊지 그렇죠 젊죠 저는 한 30대 초반이실 줄 알았어요 그건 어린 거고 20대 후반에서 그건 어린 거고 그렇군요 여기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한두 개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여기와는 별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품 행사와 관련해서는요 제가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 정말 개판이 맞아요 개판이 네 언제 한 번 제가 이거 관련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짜고 치는 거 굉장히 많아요 많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긴 이게 뭐 저희도 좀 더 이제 조사를 해야겠지만 네 근데 아이의 전국구인 거는 좀 몰라요 그건 근데 그것도 아마 다 어느 정도 저 기사로도 나온 적 있잖아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뭐랬어요 롯데가 경품만큼은 정말 정직하게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런 거 엄따님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네 저는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롯데가 거짓말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네 다음 병신프레디님입니다 네 수비 간증하셨는데 스팀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던 네 우리 방송에 몇 번 나왔죠 연쇄 할인마 네 연쇄 할인마죠 셔럽 테이크 마이 셔럽 앤 탱 마이 머니 탱 마이 머니 아 네 이제는 투석을 시작하고 이틀에 한 번 꼴로 주삼에 병원에 가고 있는 병신프레디입니다 아이고 아프십니다 그야말로 병신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우울해져 있는 일상에 의료보험공단에서 2014년에 당뇨 때문에 받은 농내장 수술 금액이 환급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고 게임을 질렀습니다 잘하신 건가요? GTA 지르셨네요 GTA를 질렀어요 네 좀 늦었지만 PC판 GTA를 지르셨네요 5를 네 스팀은 몇 개월 전에 개편으로 원으로 가격도 제공하는데 6만 5천원이더군요 해외 결제 수수료 포함해서 6만 8천원가량 들었습니다 이틀 전에 지르고 지금까지 약 20시간 했네요 와우 달리셨네 역시 이 스팀은요 하프라이프라는 게임을 만들었던 벨브 코퍼레이션에서 네 2002년경에 개발하여 배포한 게임을 다운로드로 구매 가능하게 만든 플랫폼입니다 아 이게 지금 대박이죠 네 많은 분들이 간증을 했을 걸로 생각되나 소비자에게 있어서 이 스팀의 가장 큰 장점은 잦은 세일이죠 네네 미국 기념일 블랙프라이 때마다 세일하고 주말에 게임 개발사에 따라서 랜덤 세일합니다 음 그럴 때 잘 건지면 정말 싸게 게임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면 개발사에 부담이 가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 어 개발사에 부담이 가기도 하지만 사실 좀 네 철진하고 네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제 오픈빨 내지는 네 초창기 빨리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떨이 해도 돼 오히려 떨이가 잘 되면 또 이제 부가적인 수입이 그렇죠 왜 하면 이 스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최신 게임을 야 나 1년 기다렸다가 50% 세일할 때 사야지 너무 힘들거든 맞아요 보통 나오자마자 사는 경우가 많지 않죠 나오자마자 사는 것도 또 나름의 부심이 생긴단 말이죠 네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야 되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체크를 한 다음에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스팀의 라이브러리를 채우는 게 진정한 재미라고 하듯이 아 구매목록이 라이브러리에 뜨면은 오 진짜 알겠네 이제 많이 쓰는 분들은 이게 또 이거를 난리 납니다 쿠폰 모으듯이 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스팀으로 게임을 사는 게 아니라 네 스팀으로 게임을 사는 게 게임이라고 게임 사는 게임 아 게임 구매 게임 옛날에 프린세스 메이커에 보면은 결말 그거 모으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다 게임 모으는 게임이죠 스팀은 플랫폼이 있어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저는 또 다른 걸 지를 것 같습니다 디비전이라고 음 그 그래도 이런 거 덕분에 저는 불법 복제나 이런 것도 많이 네 와가지고 확실히 사람이 수입이 있어야 소비도 한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 네 이런 걸 보면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이런 게 대학생 때 초창기 복학생 그 시절만 해도 어 게임을 돈 주고 사는 건 되게 극히 드문 일이었어요 진짜 좋아하는 게임 한두 개 빼고는 네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때는 또 인식도 네 좀 더 그랬고 네 영화도 마찬가지였고 노래도 음악이 특히 심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뭐 제가 넉넉한 벌이는 아닙니다만 이런 거 자체가 이제 나도 이제 돈 버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이제 얼마나 힘든지 이제 인식 개선도 많이 됐고 맞아요 의식 개선도 많이 되고 하니까 이런 거 그냥 얼마나 삽니다 불법 다음부터 받느니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아리까리한 거는 좀 이렇게 체험 삼아 해보고 결정할 요새는 제가 게임 자세를 많이 안 해서 이런 구매해서 하는 게임들은 온라인 게임은 좀 해도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요새는 컨텐츠를 웬만하면 돈 주고 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근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소득과 관련해서도 막 최저임금이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 뭐 비장규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건 뭐 아 뭐 헬조선 뭐 뭐 시민 시민들이 다 그렇지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어느 정도 다 자기 이제 기반이 되고 뭐 고용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주검이 자기 생활에 있어서 생존과 관련된 의식주 문제만 적당히 해결되고 하면 네 다 이런 데 돈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뭐 공연도 다 제값 주고 맞아요 철마다 한 번쯤은 볼 수도 있는 거고 맞아 이걸 자꾸 너무 무슨 시민의식 수준으로만 바라볼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죠 먹고 살아야지 일단 네네 물론 이제 그거를 핑계로 뭐 컨텐츠를 불법으로 저기 한 게 뭐 무조건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같이 가야죠 같이 그러면 이제 막 양의 시너지가 막 나는 거지 음 맞아 와 같이 가는 거죠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음 아주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음 그러면서 그쪽에서도 이제 고용이 더 음 창출된 거 이런 식으로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스팀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야 많은 걸 스팀에서 이렇게 뽑아내네요 역시 작가님이셔 기자형과 아 야 진짜 이게 기자향판 이게 내가 여기서 아재개그 하는 것보다 청취율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실 수 있어요 자제해야 돼 왜죠 그냥 민망해서 자 프라울러님 소개해 주시죠 네 프라울러님께서 딴짓 또 공사 중이네요 일 끝나고 설렁설렁 놀러갔더만 또 공사 중이군요 네 커피 두 잔 사서 두 잔 다 버리려고 했는데 밖에서 커피 홀짝이던 총수님만 잠깐 구경하고 자리 뜨네요 네 아 왔다 갔다 방문하셨군요 네 토요일쯤에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네 저희가 빨리 그 1층 공사 복층 공사까지 끝나면 다시 이제 카페가 재오픈으로 할 거니까 지금 아직 오픈 안 했어요? 아니요 지금 하루 이틀은 잠시 못했던 것 같고 네 다시 오픈할 수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주세요 그렇군요 네 다음 호야80님입니다 네 계획이 없던 소개 아이폰 6s 작년에 나오자마자 구입했는데 오늘 길에서 실수로 떨권네요 오 액정 대박개짐 어떡해 공식 수리센터에 갈지 사설을 갈지 자가 수리를 할지 고민이네요 수리하고 소빙안장 올리면 되겠다 생각도 아 이거 진짜 슈스케 청취자 다 됐다 진짜 아 진짜 너무 고마운데 미안하고 뭐지 이거 정신과 상담을 아니 그 전에 소비를 해야 된다니까 그 전에 한번 떠보고 좋습니다 지르세요 안타깝다 네 다음 좋은 친구 2님 태국과 오토바이의 추억 오랜만에 복귀하신 홀장님과 새 방송분을 접하니 평소에 당연한 듯 여겨왔던 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렇죠 매번 톱니바퀴 매번 톱니바퀴처럼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유 아닙니다 매번 톱니바퀴처럼 반복되는 방송 업무든 일상이든 가끔은 브레이크하고 여행이나 휴가를 통해 재충전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또 여행 또는 출장으로 인해 방송이 중단되고 기다림의 고통이 있더라도 감내하고 기다릴 자신 있습니다 아 진짜 좋은 친구시네요 아 좋은 친구 2님 새롭님은 동남아 투어라고 오셨군요 같은 아시아라도 전혀 다른 문화와 볼거리가 많은 곳이 동남아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적으로 물가도 저렴한 편이고 여행 간증 이야기 흥미있고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셔서 다행이에요 어우 감사합니다 저도 동남아라면 작년에 처음 태국을 완전한 효도관광의 개념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가시죠 너클블룸도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셨군요 이분은 파타야하고 방콕 3박 5일 가셨는데 일단 부모님 효도관광이라는 것 때문에 여행 스케줄이나 장소에 제한이 많아서 그렇게 많은 곳을 관광하지는 못해서 아쉬웠는데 성년님 간증을 들으니 진짜 다시 한번 제대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국은 혼자 가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혼자서 마사지 받고 부모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여행 구경 열정이 그렇게 많지 않으셔서 못 보고 못 먹어보고 온 것이 많았거든요 근데 태국 여행은 뒤끝이 안 좋았던 게 그렇게 활달하고 말도 잘하고 재미있던 여행 현지 가이드분이 강매 장소 몇 군데에서 패키지 관광객들의 구매가 저조하자 마지막 날에는 180도 인간성이 바뀌어서 구겨진 표정과 불성실한 가이드 그리고 종종 대놓고 앞에서 담배도 피는 만행을 보여서 다시 오더라도 자유여행으로 와야지 좀 저렴하다고 패키지 가이드 관광으로는 와서는 안 되겠다 싶네요 이게 진짜 저 묵었던 숙소 사장님도 원래 가이드를 하셨는데 그래서 돈을 되게 많이 버셨대요 근데 그게 자기 양심에 너무 꺼림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버는 만큼 자기가 뜯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만두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건 좀 무섭다 그게 인성이죠 아 그렇군요 홍콩 역사 박물관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두 달 전쯤에 홍콩에서 일하는 막내 처제가 홍콩 남자와 홍콩에서 결혼한다기에 초대해서 겸사겸사 갔다 왔었는데 잠깐 짬을 내서 구경 다녀온 곳이 홍콩 역사 박물관과 해변가였거든요 맞아요 박물관 규모가 엄청나고 볼거리도 많고 스토리 있게 매우 잘 만들어서 무척 흡족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결국 홍콩의 역사도 거의 침략당한 역사더라고요 한국처럼 그렇죠 덧붙여 태국에는 차가 워낙 비싸고 자동차 세금도 무지막지해서 오토바이가 대중적이라고 하는데 한두 번이야 재미삼아 탈 수도 있지만 오토바이는 진짜 타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위험하고 언젠가는 꼭 나게 돼 있는 사고 나면 사망 내지 불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대 일이지만 일본에서 야간 근무로 봉고차 불법 나라시? 우버 같은 뭐 그런 거라고 하네요 오토바이 배달 심부름 허드렛 일을 몇 달 했었는데 비가 억수로 오던 날 가파른 롯봉기 힐즈의 내리막길에서 빗길에 자빠져서 10에서 20미터를 오토바이랑 같이 신나게 뒹굴었다가 두 다리가 아장난 적이 있었걸랑요 그때는 정말 이대로 죽거나 평생 불구자 신세로 살게 되겠구나 싶어서 바닥에 쓰러진 채로 엉엉 울었는데 죽진 않았습니다 암튼 오토바이는 절대 사람 탈기 못 되는구나 싶어 그 뒤로 아직까지 타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 듣다가 그때 추억이 문득 떠올랐네요 혹시 오토바이에 관심 많으신 젊은이들 계시면 차라리 차를 사라고 권하고 싶고 현재 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부디 방어운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방어죠 방어 좋은 친구님의 처음에는 저희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걸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오토바이 안전홍보대사가 됐는데 혹시나 또 이 멘트를 듣고 기존에 오토바이 타시던 분들께서 이 멘트를 듣고 굳이 그렇게까지 말하느냐 하면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걸로 싸움 나는 패턴입니다 서로의 선의가 있는데 한편의 다른 그것만 붙잡으면 또 싸움이 되죠 그러니까요 더 조심하라는 얘기시죠 보통 오토바이 주변에 지인들이 사고 나거나 본인께서 사고 당하신 분들이 진짜 극구 말리시거든요 안된다 나도 조심하느라 했는데 안되더라 겪어보셨으니까 직접 그렇죠 이런 거는 정말 안전운전 안다치게 잘 타는 걸로 모두 몸 조심하세요 죽은 새들 날다님께서는 간단한 생활가전속담 우리 저희 지난 방송에서 왜 모터 들어가는 건 LG께 좋다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있다는데 여기 나와있네요 모다의 LG 디스플레이는 LG 이런 얘기 많아요 맞아요 모다가 모터를 말하는 걸 그래서 난 무슨 소리지 했네요 근데 참 재밌어요 모다의 LG 디스플레이는 LG 얘기 되게 많이 있네요 여전히 삼성전자가 강세라는 거죠 역시 마케팅이 그런 것인가 삼성전자가 사실은 반도체가 대박나면서 LG하고는 이제 일종의 넘사벽의 길로 가버렸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반도체 투자에서 막 삼성이 그쪽으로 막 진짜 엄청 많은 돈을 그래서 실제로 왜냐하면 전자회사에서도 제가 아는 바로는 이런 저기 백색가전유나 이런 디스플레이나 이쪽도 물론 당연히 시장 경우가 크지만 요새는 모바일 그리고 이제 모바일이랑 반도체 분양의 칩 이런 쪽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 냉장고나 이런 거는 보면은 4인당 하나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말하면 장애인 가족이 사는 집에 TV 한 대 냉장고 한 대 세탁기 한 대씩 들어왔는데 핸드폰을 4대씩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교체 주기도 훨씬 빠르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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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는 연간한 거에 다 들어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다음 네 난 꽁치님입니다 내가 에어컨 냉장고 헬지를 사는 이렇게 썼어요 여름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제습기나 에어컨을 사려고 했는데 오이시려양이 못하는 헬지를 31%입니다 대화 과목 중에 냉동기 제작 실습 및 측정이라는 실험이 있었다고 해요 냉동기는 여기서만 냉동기 냉장고인데 그때 이제 S사 여기는 그냥 이니셜로 할게요 S사 신품 컴프레셔 압축기가 네 약 14조 그러니까 14개 라고 말하는 거죠 14개 14개 왜 조 말하는 건 이제 돈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그 저기 뭐야 단위군요 세트죠 세트 14개 그리고 기존 컴프레셔가 4개 세트로 그 외 부속품은 신품으로 해서 싹 다 배정을 받았지요 물론 그 분배는 가위바위보라는 공정 게임으로 당근 제가 속한 조는 이겼고 제일 중요한 부속인 컴프를 S사 신품을 획득한 후 제작을 했는데 네 네 한 달 반 뒤에 완성된 냉동 사이클 냉장고 네 와 이제 전기회로로 결합하여 가동 테스트를 하는데 S사 14개 중 10개가 시험 가동 중에 짧게나 30분 길게나 6시간까지 버티다가 싹 다 퍼졌는데 어머 컴프레셔 과열로 컴프레셔 과열로 어머나 아 이거 한두 번 만들어 본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다행히 안 고장난 4개 중 1개가 제가 속한 조였고 그 4개도 데이터 획득하고 싹 다 고장 근데 중고 컴프레셔를 사용한 4개 조는 고장커녕 웃긴 게 냉동 효율 자체가 더 좋은 상황 디테일한 데이터는 보고서 만든 게 있는데 여튼 설정 온도 도달 시간 그리고 냉동 실내 온도가 S사보다 그 중고 일제가 더 뛰어났다는 거 그래서 S사께 영상 6도에서 10도까지 떨어뜨린다면 중고는 마이너스 25도까지 내려갔다는 거 물론 도달 시간도 말해 못하겠습니까 여튼 S사가 뭐 10년을 보존하니 어쩌니 해도 그딴 거 안 믿는다 S 다니시는 분은 플래그쉽은 비슷하니까 믿고 사도 된다는데 10년간 자주 고장나서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L사로 보고 하시라는 그리고 훌장님 구형 냉장고 전기 많이 처묵해요 리디어 펌프 들어간 저렴한 양문형으로 바꿔드리세요 부모님 냉장고 지희도 바꾸고서 전기세 한 2만원 쯤 적게 나왔다고 엄청난데요 저희 집 전기세가 5천원 나왔습니다 역시 자취 그렇군요 모다 돌리는 게 전기 많이 먹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냉장고는 거의 하루종일 돌아가야 되니까 S사 제품이 다 이제 그렇게 씁니까 너무 그저께 넘사벽 차이가 난다고 알아서 또 교체해주니까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그렇답니다 그렇다고 하시네요 안 고장나는 게 최고죠 그냥 그건 맞아요 속속이지 않는 거 네 맞죠 마지막으로 아스타로스님 소개해 주시죠 아스타로스님 영양제 편 듣다가 갑상선에 요오드가 있는 영양제를 추천해 주셨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만 좋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항진증이나 염증 암 등이 있을 때 복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한 정보입니다 갑상선이 기능 저하증도 있고 네 항진도 있고 항진 너무 이제 빠릿빠릿하게 들어가서 네네 염증도 있고 암도 있고 하니까요 당연히 기능에 따라서 네네 오늘 방송 때는 네 몇 분과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모셔도 되겠다 모시는 방송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보나 몇 분 생각이 나는데 깜짝 뭔가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네요 오보나 기대되네요 네 창조경제위원회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한 편 또 듣고 오셔야 되는데 알차다 저희가 파인프라 광고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제오메지 거래 파인프라 치약과 네 파인프라 샴푸가 있죠 어허 그리고 파인프라 비누도 있어요 파나세 네네네 맞아 파인프라 제품군 비싸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네 이율배반적인 목표를 획득하고 있는 특히 치약 네네네 저 진짜로 느낀 게 치약이 제가 여행을 갔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홍콩에 나머 그쪽에 파는 치약 중에 유명한 게 있어요 달리 치약이라고 네네 근데 그게 저도 그래가지고 파인프라를 안 들고 아 들고 갔는데 도중에 잃어버렸어요 치약 치솔 세트를 네네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김에 달리 치약이나 써보자 써보자 싶어가지고 사서 썼어요 딱 쓰니까 확실히 진짜 뭔가 더 청결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화하고 네 근데 5시간이 지나봤어요 네 파인프라와 정말로 비교가 돼요 네 그 이빨 특히 혀로 느꼈을 때 이빨 안쪽을 훑어보면 파인프라의 경우에는 이질감이나 이물감 이런 게 안 느껴지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다른 치약을 쓰니까 확실히 뭔가 쌓인 느낌 뭔가 쌓인 느낌 뭔가 양치하고 싶은 느낌 그 욕구가 팍 드는 그렇더라고요 파인프라 치약 최근에 본 재밌는 후기 중에 자유게시판 후기였던가요? 네 원래 애지간에서는 저희 와이프랑 키스 잘 안 하시는데 구치 때문에 치약 바꾸고 나서 전혀 이실감이 없다고 누구의 구치? 굉장히 서로의 어머 그럴 수 있거든요 진짜 빵 터지네 와 진짜 파워풀하다 후기가 네 그렇죠 치약을 바꿨는데 부부간의 사랑이 다시 싹칠 수 있다 야 이거 정말로 진짜 너무 재밌다 우리 나라에서 막 미팅이나 이런 거 요즘 주선하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파인프라 치약 나눠줘 그러니까 아 근데 저도 파인프라 그 여행용 그거를 최근에 사용을 쭉 쓰다가 저희 집이 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짐을 다 싸가지고 치약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시중에서 판매하는 싼 치약 하나를 사가지고 한 이틀 동안 그냥 가족들이 그걸 썼는데 잇몸이 뭔가 그런 거 있죠 약간 시리고 그게 뭐냐면 그런 느낌 그런 거야 잇몸도 이제 길들어졌거든 좋은 거예요 네네네네 다른 거 쓰면은 아씨 뭐야 이럴이 이럴이 썩내는 거지 네네 그리고 제가 원래 약간 이를 좀 자면서 앙다무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가 찬물로 양치를 하면 좀 시리고 그랬는데 파인프라 사용하면서는 좀 그게 덜 했었고 아 정말 그 이틀 동안 잠깐 다른 치약 소금 들어간 치약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했을 때는 예전에 그 시린 감각이 다시 좀 느껴져가지고 그 짐 찾아서 다시 파인프라를 오늘 아침에 양치를 했는데 확실히 좀 편안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파인프라 치약은 진짜 한 20만 원치씩 대란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네네 자기가 만족스럽고 좋은 상품이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꼭 이거 좀 제발 써 맞아 맞아 이러고 싶은 바보야 이거는 진짜 그걸 쓰라고 이러면서 너 머리 빠질 거야 비클리 쓰라고 이러면서 파인프라 쓰라고 쪄 열띤 홍보만 파인프라도 좀 쓰시고요 네네네 광고 듣고 창출경제위원회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권리의 혁신 잇몸질환과 구추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이거 인공지능 인공지능처럼 읽어볼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요새 또 잠시 쉬느라고 또 권수의 목소리 이용하는 걸 까먹고 우리 오이시러 양께서 더 지금 훌륭한 목소리를 갈고 닦고 있잖아요 창조경제위원회 인공지능 여기서 지하철 목소리 지하철 목소리 다시 차이점이 뭔지 한번 봅시다 창조경제위원회 인공지능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입니다 달라요?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게 이렇게 읽은 건가요? 방금 전엔 좀 두껍게 무겁게 읽었고 요건 조금 약간 발랄하게 했는데 약간 부드러움이 있긴 하네요 아니면 뭔가 캐릭터를 해볼까요? 약간 오바가 필요해 인공지능 이렇게요? 아니 아니 그 오바가 말고 그거 해봐요 시리처럼 이렇게 딱 눌러서 이런 느낌 원하시는 건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뭔가 더 딱딱한 느낌 아 맞아 맞아 삐리끼리 인간의 학습능력 인공지능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이렇게요? 아 좋다 좋다 요걸로 갈게요 구경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끝이 번지 않겠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구요 없을 건 없답니다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창조경제위원회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네 창조경제위원회 인공지능 네 우리 오이시러가 인공지능처럼 읽어줬어요 약간 이 목소리가 뜬게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남녀 형선이는 오늘도 밤새워요 맞아 맞아 생각나네요 인공지능인데 사실 사실 저희 고품격 소비방송과는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가 좀 실외 편수간 느낌이 없잖아요 인정하겠어요 네 얻어 걸리고 싶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인공지능을 소비하거나 우리가 직접 뭘 사는 데 있어서 네 아주 뚜렷한 접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먹고산과 연관이 되어있다 보니까 먹고산이지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지금 인공지능 아까 성대모사에서 그러는데 네 요새 성대모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하나 나왔어요 어 누구죠 아 진짜 도울 선생님 어 한번 해봐요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어 잘못한 거 내가 알고 있고 연습이 더 필요하다 아 너무 웃긴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 락커되겠는데 이게 그래서 미치지 않았냐 이거 이거 똑같네요 아 다들 뭔가 성대모사를 도사가 되겠어요 저 원래 성대모사 사실 대학교 때부터 밀던 아주 어이없는 성대모사 있는데 뭐죠 한 글자 세 글자 다섯 글자 성대모사 어 뭐예요 일명 홀수 성대모사 어 오 보여주세요 한 글자로 하는 성대모사 어 뭐지 뭐죠 패닉의 이적 오 UFO라는 노래 아시나요 아 아니요 아 이런 세대체인하는 것도 아니 청소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모두 죽고 나면 사라지는 걸까 난 그게 너무 두려워 아 그거 들어봤어 들어보세요 맨 처음에 왜 라는 가사가 있어요 네 그것만 알 수 있어 해주세요 아 근데 못하겠다 아니 왜요 아이차 갑자기 왜 이렇게 다시 해주세요 자 한 글자 네 왜 왜 자 세 글자 세 글자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거북이의 터틀맨 베이베 베이베 다섯 글자 옛날에는 좀 비슷했는데 지금은 더 안 똑같아졌다 안성기 안성기 님의 그 심미도 네 날 쏘고 가라 나 이거 편집 안하면 죽여버릴 거야 야 근데 옛날에는 좀 쓸텐데 연습을 안하니까 이런 거는 그때 많이 쓰겠다 오티나 아니면은 미팅이나 왜 네 아 편집해 주시고요 아 이것도 진짜 연습을 해야 되네 네 이거 오랫동안 쉬었더니 뭐든지 연습을 해야 돼 이거보단 좀 비슷했었는데 말하면서도 아 예 도울선생님은 저 갈고 닦는 거로 도울선생님은 좀 도울선생님은 일곱 자로 한번 해서 완성을 시켜보세요 미치지 않았냐 이거 아직 안되네 나 손가락이 너무 웃겼어 손이 너무 작으시다 진짜 조막손 조막말 조막말 네 그래서 네 자칫 딱딱하실 수 있는 인공지능의 분위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살려봤어요 네 편집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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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은 해주세요 편집 꼭 해주세요 왠지 안될 것 같고 인공지능이 이런 거였군요 인간의 학습 능력 그렇죠 이게 사실 인공지능과 AI가 동일어로 쓰고 있는데 네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주 인공지능하고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뭐 하긴 한데 하여튼 생각보다 이제 큰 차이로 이세덕 우산이 패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이 뭐 스카이넷이 아니냐 이제 나중에 그래서 뭐 터미네이터가 제일 많이 회자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인류가 지배당할 거다 네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얘기를 이제 대구 후에 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알파고의 핵심은 사실은 딥러닝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을 한다는 건데 딥러닝 딥러닝인데 이제 단순히 계산만 하는 계산기 같은 건 아니고 사실은 네 여기에 이제 학습 기능을 이제 자체로 한다는 격이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이나 이런 것처럼 인간을 지배할 정도의 것과 아주 지금은 지금은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수준의 차이라고 그것도 아니고 이제 괴가 다르는 아예 아 그래요? 아 그런가요? 뭐 스카이넷은 이제 스스로 이제 판단을 완전히 다 해가지고 네 자체로 이제 뭔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아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같은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아주 아직은 연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딥러닝이 가능하지만 뭐 하여튼 차차 알아보는데 네네 터미네이터에서 스카이넷이 인간을 공격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그 자신의 발전을 두려워한 인간이 자기를 멈추려고 하니까 네 인류를 적으로 관주하고 공격을 감행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카이넷이 네 자기가 너무 이제 확 영향력이 커지는 걸 인간이 발견해서 끌려고 하니까 미사일을 쏴버린 거예요 핵미사일을 그러면서 이제 그 느낌인데 네 나는 사실 이거는 그게 큰 가능성 없다고 보고 나는 오히려 네 컴퓨터가 지구를 위해서 뭐가 제일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네 인간이 없는 게 낫겠구나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네 그래서 공격 지구를 위해서 인간을 말살하는 말살 지를 공격할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음 그래서 사람을 따라하는 로봇을 인공지능을 부르는 거예요 인간처럼 자체적으로 판단을 문제를 해결하는 음 그래서 인공지능은 기술적 변화를 통해서 단순 문제 풀이해서 지능의 실체적 구현을 목표로 발전되고 있다고 해요 음 요새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개념이죠 아 제가 아까 그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네 지식이 짧아서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이 있어요 아 약한과 강한 네 그래서 위크 AI하고 스트롱 AI가 있는데 약인공지능은 특정 영역에 문제를 푸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알파고가 아마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단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를 보여라 음성을 듣고 무슨 말인지 인식해라 같은 문제를 푸는 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강한 AI는 문제의 영역을 좁혀주지 않아도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수준 그래서 강한 AI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나 어벤져스2의 울트론처럼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로봇들 현재 단계에서는 약한 AI가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강한 AI를 만들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게 과학계 중론이고요 약한 AI 알파고도 이 바둑의 영역에서 이 룰을 알려주고 이 안에서 네가 이길 수 있는 수를 스스로 학습해서 찾아라 네 아직은 이게 위크 AI의 수준인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약한 AI 대표 사례가 스팸메일 필터링 네 아주 단순 노동이라고 말하면 좀 뭐하고 아주 단순한 그 판단들 기계 번역 구글 포토 서비스 같은 뭐 이런 거 있고 알파고도 약한 AI의 사례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알파고가 인간이 될 수 없는 창의적인 수를 둔다며 사람들이 경악하고 있지만 알파고는 사실 확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바둑이 판 내에서 여러 가지 경험하수를 자격을 미리 더 보거나 하고서 가장 승률이 높은 경험하수로 두는 거죠 알파고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없으면 연산에서 착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스카이넷으로 발전할까 우려하기 아직 이릅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로 인해 대체되는 일자리 줄어드는 일자리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위협이 더욱더 현실적 위협거리다라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당장 터미네이터처럼 컴퓨터가 우리를 말살하는 거 아니야? 하기에는 내가 볼 때 인간이 우리 스스로를 말살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우리끼리 싸움 박질하고 서로 혐오하고 이러다가 서로를 위협할 가능성이 아직은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대체되는 직업이 장난 아닌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114 서비스가 이미 컴퓨터로 다 대체됐다고 했던 것 처럼 여기에 표가 있어요. 영국에서 일자리를 위협받는 직종 15개가 있네요. 보시면 15위가 도서관 사서 위험성이 96.7% 14위 지역공무원 96.8% 13위가 NGO 사무직 96.8% 보면 15위에서 도서관 사서부터 NGO 사무직까지 소개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위험성은 96.7%에서 99%까지니까 이 정도 확률이 거의 너네는 이제 이 분야에 이제 다 좆될 가능성 매우 높음 종사자 수를 보니까 이게 영국 기준인데 어쨌든 다 만 단위 이상이에요. 다 합치면 15위부터 1위까지 한 150만 명 되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직업 뭐 있나요? 5위 싫어가 보기에 1위 텔레마케터가 가장 눈에 띄네요. 네네 1위에서 말씀도 드렸었는데 텔레마케터 이제 목소리만 좀 더 친근하게 바꿀 수 있으면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 정말 단순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불특정 다수나 혹은 정해져 있는 다수한테 전화해가지고 똑같은 프로모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에는 목소리만 너무 기계음스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끊게 만들지만 않으면 바뀔 수 있다고.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서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물론 은행원, 보험사, 회계사, 회계관리자, 판매원 이런 거 분류 업무 격리 이렇게 말하면 직종이 되게 다양하고 같은데 어느 정도 여기서 카테고리 분류를 좀 해보자면 계산이 필요하거나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많이 필요한 직종이거나 아니면 단순 안내 같은 걸 해야 되는 직종 거의 지금 이 분류가 되는 것 같거든요. 법률비서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에는 사실 컴퓨터가 그리고 왜 간단한 날씨기사나 증권관련 기사는 컴퓨터가 쓰고 있다는 얘기 보도에 실제로 외국에 영국이었나 어느 나라에는 어떤 미디어 자체가 다 컴퓨터가 기사를 써서 내보내는 걸로만 채워지는 곳도 있다고 해요. 여기 나온 직업들이 보니까 일정 단어를 이렇게 손님들이 말을 하면 카테고리화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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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직업들이 전문 용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식 계산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위태로워질 만한 전문직 일자리가 뭐가 있을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기자들 의료 분야는 어떤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의료 정보만 정확하게 입력되면 자동으로 처방전까지 제시하는 알고리즘이 깊숙이 이미 파고든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진단 의학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웬만한 동네 의원 수준의 진료는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그래서 의사의 청진기가 알고리즘으로 대체되는 시대가 도래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맞아. 병원에 가면 진짜로 내가 이거 병원에 왔는데 5분 만에 진료가 끝나는 경우가 일례로 아이비엠의 슈퍼컴퓨터인 왓슨을 보면 이미 인간과의 체스 경기, 퀴즈 경기에서 빼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아이비엠의 슈퍼컴퓨터 왓슨이 현재 세계적인 암 전문병원 MD 앤더슨 센터에서 암 진단을 위한 실습 과정을 밟고 있대요. 학생처럼 진단 의학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적용되기 되게 쉬운 분야겠죠. 아무래도 몇 가지의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것도 어쨌든 확률도 계산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검사 결과를 놓고 하다못해 청진 혹은 문진을 통해서 이런 이런 증상을 호소했다거나 데이터가 나온 환자들의 경우에 몇 퍼센트의 확률로 어떤 질환율 확률이 가장 높았고 이런 쪽에는 가능하겠죠. 이게 되게 애매하게 아다르고 아다르고 한 거기도 한데 정도의 차이의 문제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인간 의사에 대단히 충실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돼요. 그렇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내 자리를 뺏어먹느냐 나를 겁나 잘 도와줄 것이냐는 정말 한 끗 차이거든. 뭔가 뭐 알아서 그러니까 어느 부분 정도는 대체가 되고 이게 완전히 모든 게 새어온 게 나오면 구액 정리가 안 되니까 좀 뭐랄까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건 있겠지만 사실은 인류사에서 뭐가 새로 나왔을 때마다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단의학 쪽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대체가 됐다면 그 의사 인력들이 이제는 연구나 다른 쪽 분야에 대해 더 많이 투입이 될 수도 있겠죠. 의학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창의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영역이 또 의학 내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컴퓨터가 잘하는 일이 있다면 그래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인공지명에 대처하는 인간의사의 자세라는 게 청년의사에 올라왔는데 그런 글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글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인간의사의 자세 알파고는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현실에 가깝게 다가왔음을 알려주었다. 이제 의료계에서도 본격적으로 기계와 함께 달리는 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게 가장 정확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함께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뭐 다이너마이트라고 안 그랬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혜택과 또 안 좋은 건 다 맞아. 진짜 이 기계로 인해서 의대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게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을 배운다든지 중요한 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진보하거나 뭔가 굉장히 쌈박한 게 나올수록 결국은 그거를 다루는 사람이 같이 진보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비하 내지는 폄하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커리큘럼이나 선생님들 같은 분들 중에 진짜 한 15년째 똑같은 커리큘럼 그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갑자기 무슨 기술 발달하다가 무슨 공부 안 하는 교수님들 얘기냐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여튼간에 어쨌든 이제 그냥 멈춰있기에는 너무 모든 것들이 이제 불안하고 무서워지는 너무 많은 것들이 생겨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한쪽에서 이런 게 막 새로운 게 나오면 사회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지금 당장 막 단순하게 공포에 빠지거나 단순하게 무한 긍정의 신공을 펼치거나 어디 가서 신발 보고 스마트 신발인데 이거 인공지능돼요.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사회적 고민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럴 수도 그리고 옛날보다 그 고민의 강도가 훨씬 세져야 돼요. 옛날처럼 산역혁명 시대 때도 엄청 많은 고민들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얼마나 그 많은 인간의 노동이 그 기계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또 많은 옛날에 뭐 농경사회에서 철제 뭐 청농기 농기구 쓰다가 예를 들어서 철제 농기구 쓰게 됐을 때 변화랑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지금은 시간도 훨씬 압축적이고 진짜 이제는 완벽하게 무에서 유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러면 관련 법규 사회적 합의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정비해야 될 게 하는 이런 게 급한 거죠. 이런 게 급한 거죠. 당장 저 자식이 우리를 언젠가 지배할 거야 막 이런 쪽으로 기사를 쏟아내기보다는 사실은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사람의 위치가 점점 낮아질 거라는 불안감이잖아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나온 것도 약한 인공지능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강한 게 나오면 얼마나 더 사람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대체된다는 건 내가 쟤보다 뛰어나지 않게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뛰어나지 않은 영역들이 점차 늘어나고 그래서 인간이 소외되거나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치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막연한 공포를 갖고 있는 건데 사실 기계가 인공지능이 야 이 바보 같은 인간들아 너네는 나보다 가치가 낮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서 인간의 가치를 인공지능 이하로 판단하고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스스로거든요. 사실은. 아 그렇죠. 사람끼리 그러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랄까요. 고민은 진짜 많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늘어나는 저가 노동 이 말에서 벌써 확 온다. 저가 노동이 뭐냐면 노동의 가치가 대규모 저가 노동이 증가할 우려도 있대요. 기술의 바탕에는 인간의 단순하고 저렴한 노동이 존재하잖아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지하는 일에 적지 않은 부분이 인간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노가다 있잖아요. 무슨 논문 한 편을 쓰더라도 데이터 정리하고 이런 식의 노가다라든가 2014년에 언론에 유출된 구글 품질 검사자에 대한 문서를 보면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노동자의 처지가 별로 좋지 않으면 보여주고 있대요. 인간은 구글의 광고를 하나하나 클릭해서 선정성을 테스트하잖아요. 사람이 다 봐야 된다고. 모든 광고를. 이게 야한지야. 그런데 무인자율주행정차의 기초데이터 중 하나인 도로데이터는 거리를 누비고 있는 저가운전 노동자들이 수집하고 없대요. 일일이 나돌아다니면서 사실상 김종호 선생님이 대동연시도 만들어나면 똑같습니다. 물론 뭐 저기 수많은 김종호 선생님들이 위성으로 한꺼번에 보는 것도 있겠지만 세세한 걸로는 데이터 품질 검사자와 도로데이터 수집 노동자는 구글의 계약직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거는 사람으로 시켜. 돈을 엄청 적게 주고. 그러니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제 긁어모으는 거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인간 노동자라서 계약직으로 써서 쓰고 취합된 많은 분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거를 분류하고 이거를 정지하는 거는 기계가 하고 저도 약간 일자리 이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간 직업들은 이제 다 기계로 대체가 되고 인구진흥이나 이런 걸로 대체가 되고 결국에 남는 거는 약간 직업의 양극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남는 직업들은 기계로도 대체를 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나 비위 같은 걸 맞춰주는 서비스직 같은 게 결국엔 살아남을 거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게 되가지고 좀 슬프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건 사람 일자리가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 게 너무나 뻔하단 말이에요. 벌이도 이렇게 저가 노동 형태로 대체되고 근데 중요한 건 생산성은 엄청 늘어날 거거든요. 물론 여기 와중에서도 아까 박스름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루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훨씬 이제 상급자들 부는 더 늘어나 지금도 많이 그러고 있지만 격차가 벌어지면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인여 생산이 늘어나게 되고 근데 인여 노동도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은 소비 능력이 별로 없어 이제 점차 그렇게 되면 어차피 공멸이에요. 경제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방면에서 이 밑에 또 다른 자료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진전될 수 있다는 예상도 되고 있어요. 여기 한번 인용해드리면 실리콘밸리의 기본소득 논의는 인공지능 기술이 몰곤 실업의 시대를 대비게 한 성격이 더 짙다. 인공지능 기술이 진화로 전통적인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기술적 실업이 초래할 공통체 파괴를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실업 양이 이제 지금하고는 완전 상대가 안 되는 식으로 늘어나게 돼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걸 냅두면은 공동체가 파괴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건 둘째치고 아니 누구가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살아도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진짜 좀 갑자기 우리나라가 너무 한심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퓰리즘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미래 향후를 향한 건데 기본소득은 조금만 더 이제 기술 발전에 대한 예측과 함께 길게 가면은 반드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전제는 깔고 가야 되거든요. 물론 기본소득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이제는 정말 아예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회라고 해야 되나 그냥 기본적으로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공동체 파괴를 막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주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뭔가를 시작하는 그래서 그게 돼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포퓰리즘이니 뭐니 이렇게 퍼주기 예산을 반대하는 정당의 대통령 각각께서 인공지능은 빠르게 개발하라고 무슨 아이러니야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서 기준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이나 이런 거에도 그냥 딱 봐서 입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연결을 못 시키는 그렇지 그런 거지 오늘은 박세롬이가 너무 좋은데 내일은 뭐 나는 오이시라고도 너무 좋은데 헛소리 엉망진창이야 기준이 없어 맞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본 거고요 내 주변에 그럼 뭐가 인공지능이 있나 우리 이제 고품격 소비방송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오이시러가 소개해 주시죠 내 주변에 당신 생활 속의 인공지능 어디에 이걸 보시면 네이버랑 카카오 다음 이런 분류에서 보시면 네이버의 경우에는 음성인식 이미지 자동 분류 기계 번역 감정 분석 의미 분석 문서 요약 등의 기술 개발에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이 음성 검색 지식인 네이버 클라우드 자동 번역 쇼핑 라인 등의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음성 검색을 할 때 사람의 음성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바꿔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 딥러닝 기술이 사용되는데 사람이 말할 때 나오는 음파가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A음파는 기역 B음파는 니은 C음파는 디귿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대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음성 데이터가 필요하고 컴퓨터가 스스로 음소나 단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좀만 더 붙이고 딥러닝이 더 이제 기술이 좋아지면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네네 시리는 모두에게 똑같은 시리였는데 네 딥러닝은 결과적으로 그 데이터가 쌓일수록 파악이 되고 더 배움이 깊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아이폰 한 20몇 한 정도 나왔을 때 뭐 시리는 지금은 완전 다를 거네요 20몇 한 그러면 우리 셋 중에 처음에 똑같은 아이폰을 사서도 그때는 똑같은데 나중에는 내 말을 더 잘 알아듣는 시리가 될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아주 그런 인간의 모든 인간의 그런 데이터를 갖고 시작하겠지만 네 내 목소리와 내 말의 패턴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이러면 내 발음을 좀 더 명확하게 다른 시리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똑같은 시리인데 맞춤형 시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건 좋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특성에 대해서 결국은 딥러닝도 뭐냐면 학습의 과정에서 근거 데이터가 특정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말 맞춤형이 가능해지면 네 당연히 이제 더 나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 재밌어요 딥러닝에서 이미지 자동 분류 이미지 자동 분류는 사람이 보통 강아지 사진을 보면 직관적으로 강아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컴퓨터는 이런 직관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강아지를 인식하려면 원래 A, B, C, D 등의 조건에 맞는 것이 강아지다 라고 기준을 뭘 보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강아지를 딱 보면 강아지인데 컴퓨터는 이게 전에는 보면은 이건 일단 동물 중에 하나인데 아예 모든 걸 판단할 때 무조건 제로베이스부터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쓸 때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어떤 것이 강아지인지 사람조차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는 거고 네 그렇죠 다리가 4개 달리고 꼬리가 있으며 털이 복슬복슬한 동물이라고 정의를 해보면 고양이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강아지를 인식할 때 어려서부터 학습된 직관으로 판단을 하는데 컴퓨터한테는 이런 사람의 직관과 같은 능력을 키우는 것이 기계학습 즉 딥러닝 네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둑도 마찬가지인 게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바둑 프로그램과 아닌 프로그램 차이는 이런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은 도무지 일단은 항상 그 방대한 양의 모든 계산을 다해야 된다는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직관이 절대 인간이 옛날에는 컴퓨터가 우리를 대체할 수 없어 했던 네 그쵸 그거였는데 충분히 이것도 딥러닝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 신기하다 학습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인간처럼 점차 구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이버가 네 이 사진 분류 기술을 지식인과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했대요 네 네 그래서 뭐 어 모바일에서 사진을 첨부해서 지식인의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의 사용자 의도에 맞는 지식인 카테고리를 추천해 준다는 거죠 네이버 클라우드에 사진을 저장하면 사진 이미지를 인식해서 카테고리별로 자동으로 정리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정리해 주고 분류해 주는 거는 어느 정도 딥러닝 혹은 뭐 기술 개발이 돼 있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영역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분류도 사실 직관의 영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뭐 기계 번역에도 적용돼 있고 뭐 기계 번역에도 적용돼 있고 막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어 국내 기사다 보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서비스에서 이런 거 많이 추리는데 네 네 사실 이 분야에서는 뭐 거의 구글이나 그렇죠 번역도 뭐 네 뭐 거의 말도 안 되게 상대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우리 도우션쉥님이 한번 해주시죠 아 한번 아 이거 너무 어려워서 아 그러면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저희 JTBC 인터뷰에 나와서 네 이거는 사실 그 어떤 기술 발전 내지는 이런 데이터의 네 자본 권력의 침략이다 음 좀 격하게 표현을 하자 하다 보면 어 구글이 굉장한 권력화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네요 제일 크니까 제일 크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미 빅데이터 네 확보도 그렇고 그렇죠 거의 이제 나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구글 헬스도 원래 얘기 계속 많이 나왔었잖아요 구글 헬스 네 그런 쪽 이제 건강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도 네 그 이제 맞춤형으로 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인간의 생활을 다 이제 네 이게 되게 편할 거예요 아마 이게 사람이 사용할 데 있어서는 음 근데 되게 편한데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네 편한 건 편한 만큼 위험도가 따르거든요 그렇죠 맞아 그 왜 아이폰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플 걷기 어플 그거 있잖아요 네 걷기 측정되는 건강 어플 이거를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한 번 의식하니까 계속 이걸 보고 뭔가 내 자신을 제어하려고 하고 약간 이런 거에서 네 그게 공감이 됐네요 그리고 뭔가 무인자동차 이런 거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무서울 것 같아요 고장나면은 어떻게 나는 별다른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소름끼치는 게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내가 나의 하루 일상과 모든 심지어 나의 검색한 내용과 사실 검색한 내용만 다 알고 돌아다니는 것만 알고 네 위치 내지는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만 다 분석돼도 사실 내 생각을 다 들키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애지간해서는 난 좀 소름돋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 근데 걔는 나 뿐만 아니라 모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어떤 특정 집단이 됐던 회사가 됐던 이러도 나중에 인공지능이 프로파일링까지 하겠는데요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것 좀 재밌네요 카카오 이미지 썸네일 추출할 때 인공지능 기능 기술이 사용되는지 몰랐어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왜 썸네일 이렇게 보면 사진이 다 어느 부분에 초점이 맞춰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인공지능이 사용이 됐대요 그래서 사진의 경우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사진은 얼굴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은 몇 명이 있는지를 계산하고 그 위치를 파악해서 추출한다고 하는데 제 포사는 지금 눈이 잘려 있는데 얼굴 같지 않나 아직은 미비한 걸로 그렇군요 인턴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포털 업체들도 몇 년 전부터 기기학습 때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해왔다고 하면서 아직 알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양한 분야가 활용될 수 있을 것 너무 이제 알파고라는 이름에만 계속 활용되고 있네요 구글은 사실 그걸로 끝난 거죠 그거를 사람들 뇌리에 박아준 것만으로도 엄청난 홍보 효과 게임 업계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서비스 대도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넷마블 유저의 행동 패턴에 대응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툴이래요 그래서 콜롬버스 인공지능은 유저의 취향 성향 상황을 구분하기 위한 유저 상태 모델과 유저 상태 각각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규칙을 기계 학습 방법을 사용해서 말이 어려워 넷마블이 보유하고 있는 유저 데이터로부터 학습해 활용한다 결국 게임도 마찬가지고 딱 인공지능은 그거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거를 분류하고 정리해서 학습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연구한 끝에 개개인까지도 그래서 개인 맞추며 사실은 결국 이런 게 맞아 맞아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인기 끌려고 어플 다운받은 좋아할 수도 당신이 좋아할 수도 있는 목록에 갖고 추천 게임 같은 거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저기 넷플릭스 같은 거 장난 아니라면서요 내가 어떤 장르의 드라마를 보다가 빨리 끊어내는지 어떤 거는 좀 깊이 있게 봤는지 이런 시청 시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맞춤에 따라서 비슷한 장르를 추천한다거나 어머나 어머나 그리고 그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게 엄청나게 인기 근데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드라마잖아요 그쵸 그 하우스 오브 카드를 만든 거 자체가 어 그 방대한 양의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취향이나 요새 근래에 인기 있었던 장르의 드라마가 뭐고 뭐고 뭐 이런 거를 정보를 다 넣은 끝에 컴퓨터한테 물어본 거야 우리가 뭘 하면 대방을 낼 수 있겠니 했더니 컴퓨터가 대답을 내린 거래요 어머나 뭐 몇 년도에 어디서 나왔던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거를 리메이크하면 대박 날 수 있다 그래서 컴퓨터가 가르쳐줘서 한 케이스죠 대박 났잖아요 그렇죠 이미 아주 실상생활에 많이 난 갑자기 무서운 게 네 그 결국에 이런 게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말을 듣고 이제 우리 인공지능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 모으고 그러잖아요 기계인에 그러면은 인기 많은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다 모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거를 또 따라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다 똑같아지고 약간 그렇게 되고 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상하니까 되게 무섭다 근데 그게 그거는 회기라인 거고 또 개별성으로 가보면 사람 취향에 따라 이 사람이 그 왜 우리 허 영화 네 완전 개인 맞춤형으로 내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만의 연인이 그렇죠 뭐 AI로 있을 수 있는 거죠 목소리도 설정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뭐를 하여튼 한 8살 9살때부터 계속 사용이 왔는데 얘가 막 25살 30살이 됐는데 얘의 인생과 얘의 생각과 얘의 특성이 다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순히 네 중매를 쓰는 데에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음 세상에 어떻게 완벽하게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도 또 안 그 허 보면은 막 그래서 빠져들잖아요 네 네 네 네 말 너무 잘 통하고 근데 그렇다 보면은 실제 인간관계가 많이 약해질 것 같아요 그 그런데 왜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네 그 옛날 영화 중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작가인데 네 항상 자기가 꿈에 그리던 연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거 쓰는 대로 그 캐릭터가 갑자기 현실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자기가 쓰는 대로 그 캐릭터가 그 성량을 지니고 나와 그대로 나와 근데 왜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반된 걸 원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 이 사람이 뭐 활달하고 성격을 활달하고 그랬으면 뭐 그랬으면 좋겠어 하면서도 어 나만을 바라보길 원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보면은 모순되는 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캐릭터가 자기가 쓴 대로 처음에는 하지만 다른 면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되는 면들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게 됐죠 글쎄요 허생상 영화 때문에 그렇구나 결국에 자기한테 딱 맞는 건 없다 없죠 왜냐면 자기가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작용과 반작용의 연속인데 내가 어떻게 작용했을 때 어떤 반작용이 올지는 나도 모른다고 네 내가 지금 현실점에 나한테 완전히 맞춰주는 누군가가 있었다고 했을 때 결국은 상대가 더 이상 아 씨발 더 이상 못 맞추게 살 수도 있는 거지만 네 그런 게 충족되고 나면 또 다른 결핍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또 그 반작용에 대한 또 다른 반작용을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태에서 얼마나 많이 맞냐는 생각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겠죠 네 네 다음으로는 대기업들이 이제 머리를 맞댔고 인공지능 연구하기로 했다는 이제야 아니 뭐 각자 내가 볼 때 아니야 이제야는 아니야 대기업들은 각자 하고 있었는데 아 그런가요 정부에서 네 이제 이걸 통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이 대기업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 나라에서 뭘 하라고 하면 대충 발음 맞춰줘야 나를 귀찮게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 그래서 얼마씩 이제 객출해서 네 한 해 신용을 내는 거지 아 물론 무조건 그럴 거라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는 민간연구소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설립된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네 신속한 의사결정과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보다 민간기업 형태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민간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정부 주도로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정부가 지원 역할을 그래서 맡았다고 해요 네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이 현대 선두인 미국과 2.4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 존나 많은 차이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국내 지능정보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3.2%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국가가 주도를 하는 것도 맞아요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네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달리는 거고 네 정부나 국가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사실은 공동체 및 사회의 유지와 그 발전 이런 걸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네 사실 그 보조가 맞춰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막 장려하고 이런 거 만들 테니까 계약주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정부는 세제 혜택을 주고 이런 것도 이건 너무 일차원적인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새로운 기술 발전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아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고민들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법규 제도 혹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는 그 민주도가 아니라 관주도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건 당장 돈이 되는 게 아니니까 네 하지만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공공에 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런 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러네요 저희에다가 그런데 이런 국가주도에 이런 발전 모델들이 옛날에 잘 먹혔죠 2차 산업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그래서 그런데 막 보면 지능정보산업 발전 전략의 주요 내용을 이제 연합뉴스 자료로 한번 인용해 드리면 네 분야를 다섯 개로 나눴대요 네 그래서 언어지명 시각지능 공강지능 감성지능 요약창작으로 나눠가지고 이 기술 발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어떤 그 미션을 줬어 그래서 언어지명에 있어서는 2019년도에 지식축적 세계 1위를 하는 게 목표래요 그리고 시각지능은 뭐 2019년에 이미지 맷에서 우승하고 공강지능은 2019년에 재난구조를 시현하는 이런 이런 식의 진짜 너무 웃기다 감성지능은 감성 대회 시현인데 감성 대화에요? 대화 대화구나 근데 뭘 기준으로 감성적이야?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이게 무턱대여 까는 것도 나쁘지만 사실 이런 식의 로드맵 자체가 난 좀 구려 보여요 저도 전문가 아닙니다만 보여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옛날 이거는 정말 보고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평가용이에요 평가용 그러니까 야 진짜 이거 우리 교육 제도 정말 아니 감성 대화 누가 판단할 거지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능정보산업 발전 전략을 보고했는데 이 발전 전략이 나는 그게 궁금해요 알파고와 이세돌의 1국 이후에 명령이 떨어져서 나온 전략의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엄청난 게 불과 지금 며칠 지났죠? 그거 한 일 한 일주일? 한 달도 안 지난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작년에 우리 코리아 코리아 네 세일 그 블랙프라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네 그런 느낌인 거야 올해 어떻게 되나 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단시간 내에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건지 되게 궁금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어요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총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민간의 투자도 같은 기간 2조 5천억 이상 이루어지도록 해서 유도해서 유도한다고 말하고 제 머릿속으로는 직관적으로 삥을 뜬다고 말하고 하여튼 3조 5천억 규모로 잘 되면 좋아요 민간이 힘을 모아 쫓아가게 할 거다 지능정보기술의 경우 현재 선두는 있지만 주도권은 없는 각축장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단 민간이 연구역량과 데이터를 겨집받고 주시는 기업형 연구소 형태의 지능정보기술연구소가 이런 거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차출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네이버 현대대형차진 6개 기업이 각각 한 30억씩 출자해가지고 연구인력 50명 안팎의 규모로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잘 되길 바랍니다 이왕 돈 들인 거 목표를 꼭 이루시길 2019년을 한번 지켜봅시다 2020년에는 인간과 대결을 펼칠 계획이라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영화의 스토리를 이해해서 이를 영상으로 요약하고 압축하는 능력을 놓고 인간과 2020년에 대결을 벌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대해봅시다 대결을 왜 꼭 이렇게 대결을 붙이려고 해요 누가 더 흥행하나 그러니까요 실제로 어느 정도 기술에 와있다고 해요 좀만 더 발전하면 정말 소설도 쓸 수 있고 음악 같은 경우도 아마 쉬울 거예요 생각보다 기술을 얕보는 게 아니라 음악은 패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화음을 쌓는 건 어느 정도 수학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트렌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컴퓨터를 따라가기가 좀 어렵고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인기 있는 것들의 뭔가 유사 형태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걸 토대로 그와 비슷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컴퓨터가 생각보다 인간을 훨씬 빨리 따라잡을 수 있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뭐가 있나 했더니 피자 배달 로봇 이런 게 화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삼성판 CD를 탄생 예고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에 삼성전자가 집중하고 있다 잘 되길 바라고요 진화하는 건설 인공지능으로 확장해서 건설기계 문의나 드론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음악 영역 뮤직 알고리즘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인공지능 분야를 저희같이 조답한 방송에서 한 해에 다 다룬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저희처럼 정리가 잘 안 되는 얘기 하지만 여기까지인 정도는 오늘 자리에서 알아봤고 다음 주에 50회 특집과 더불어서 좀 더 다른 쪽을 알아보긴 할 건데 군사 분야 장난 아니잖아요 아 그쵸 이게 군사 분야에서 왔잖아요 네 알파고가 다음이 스타가 목표라고 이런 얘기가 났었는데 결국 워게임이라는 건 원래 하고 있었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시뮬레이션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워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것도 전략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아군의 전략과 적국의 전력 그리고 상황 거기에 기상정보라든가 당연히 지형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다 포함돼서 그런 다음에 내 전력과 재내 전력을 분석해서 최대의 가장 효율성이 높은 전략을 택해서 전쟁을 했을 때 피해되는 예상 규모가 얼마고 그런 계산을 뭐 그런 거를 당연히 컴퓨터가 더 잘하지 않을까 나중에 당연하죠 그렇겠죠 야 그러고 보면은 딴지 일본은 참 우연인지 선택인 건지 전혀 인공지능이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보다 개들이 더 잘 치는 그러니까 유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는 기사를 작성하는 게 어떤 속보나 이런 것보다는 논평 위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원래 있잖아요 너무 메인스트림에 있으면 한순간에 족대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대충 적당히 약간 비켜서 있으면 비켜나가는구나 또 오래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다 아 좋다 네네네 정말 개성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직종은 인공지능이 나타나도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말했지 않습니까 디테일이라고요 아 그러네요 아까 그 전쟁쟁이로 마무리하면 어쨌든 뒤져나가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얼마나 전략을 잘 짜서 어느 나라가 이기네 뭐 해가지고 실제 이기게 되더만 어쨌든 죽는 건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늘 그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건 결국에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사람이고 네 까내릴 수 있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아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 얘기 했었나요? 휴먼시아거지? 네네네 아 그 그러니까 휴거 얘기 보면서 그때 참 띵했었거든요 하여튼 뭐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제 진짜 종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네 한 10년 후 20년 후만 돼도 직업이 없어지고 뭐 하여튼 여름이 진짜 어떻게 바뀔까 막 이런 생각들 음 뭐 맞아 맞아 어쨌든 뭐 자승자박이죠 결국에는 그렇죠 네 우리가 하기 나름인 것 같다 사람이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때까지 슈퍼에스타K 영혼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영혼은 할 수 없어요 영혼할 수 없죠 우리가 영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그래요 이상하다 뭐 이거 물려줘가지고 이렇게 미래를 종잡을 수 없는 경우에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그거죠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걸로 음 맞아요 하루하루를 쌓아나는 맞아요 슈퍼에스타K도 영혼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네 한 해 한 해 겨우 겨우 한 해 한 해 연명에 나가다 보면 네 네 결국은 오래 버티는 놈들이 이기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버티는 게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가 벌써 50회를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멋지네요 저희가 사실 또 이 새끼들이 또 특집을 리볼빙해서 다음 주에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빌린 녹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다 됐어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살펴봐서 네 더 궁금해하시면 더 다르고 이렇게 보고 아니면 바로 데이터를 한번 모아보고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많은 청취 후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인사 는 뭐야 그 시선 아 네 누가 드리는 게 좋을까요 인공지능 특집이니까 네 아 이렇게 합시다 각자 성대모사 각자 자기 목소리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슈퍼스타K 다음 50회로 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잘 사요를 박새롬이가 하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사요 아웅 네 이렇게 실패 역시 야 다음 주에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모셔서 해볼까 어 그럴까요 스탑 그때는 딴지일보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엉덩이 그림을 보여주는 곳이었죠 똥꼬 깁스키를 눌러야 입장할 수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민망했던지 여자라도 예외 없이 깁스키를 봐야 했어요 만약 예외가 있었다면 깁스키란 말이 지금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벙커 깁스키라 똥꼬 깁스키로 유명했던 딴지일보가 이제 사보를 만들 정도가 되었다니 아 세상 참 똥꼬만 깁숙한 줄 알았는데 벙커도 깁숙했네요 딴지일보와 벙커본이 만드는 세계 최초 유료 사보 벙커 깁스키 정말 재밌어서 웨이브인도 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딴지 마켓과 벙커원 딴지 카페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되돌 Martinez